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균열 커지는 민주혁신당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사실상 연대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22대 국회 상임위는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법안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인데 상임위 곳곳에서 부딪히는 장면이 적지 않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법사위에서는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거듭 제1소위 배정을 요청하자 민주당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그런데 법사위에 법안 1소위 배정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1소위는 법사위 자체 법안을 심사하는 반면 2소위는 다른 상임위 통과 법안을 다룹니다. 그래서 박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과 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심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1소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비교섭 단체는 1소위에 배정될 수가 없다, 충분한 대화 끝에 혁신당이 양해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설명인데 박 의원이 기록에 남기겠다고 하면서 표결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쇠빙선 역할을 하겠다더니 소위 구성부터 깽판을 치고 있느냐, 민주당에 자리 맡겨놨느냐 이런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비교섭 단체 얘기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의석 배치표에 정당 이름이 아니라 비교섭 단체로 적힌 데에 대해서 국토위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교섭 단체는 호보 호영을 못하는 홍길동 같은 존재라면서 섭섭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석 수가 12석인 혁신당은 교섭 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0석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민주당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처리를 해야 할 법안을 두고는 이견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입장에도 일부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혁신당이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처리를 시사한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에도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반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 물음표, 균열 커지는 민주혁신당의 느낌표는 영원한 법도 영원한 적도 없다로 하겠습니다. 대표적 현실주의자인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미국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한 배를 탄 듯했던 두 당이 각자의 이익만을 조치며 균열이 계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